바다 물이 들어온께는 아까 그 물처럼 찹진 않네 오 내려오나 대규모 내려오나 이미 대규모 완전 대규모다 이거 너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 오 어디 보구나 오 맞네 보구 볼게요 오 예쁘지 예쁘네 우와 장가이다 장가이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동그랗게 팩에 딱 붙어. 재밌지? 아주 희한하게 잘 붙이네. 여기 밑에 빨판이 있어. 빨판이 있어가지고 여기 물살에 돌을 딱 붙여서 빨판처럼 그 도모변 빨처럼 이렇게 붙여서 쫙쫙 올라왔네. 야 이게 색깔 예쁘네. 무지개 색깔이 나오네. 음 예뻐. 화려하지? 수물반 100에 붙어있지? 화려하지? 우리 애는 찡그미. 찡그미랑 캔다. 찡그미. 이것들은 여기 사방으로 누나를 밴드 돌릴 수 있어. 아 그래요? 많이 보잖아 방향을. 인간은 앞만 보는데 애는 뒤도 보다. 음. 오 눈이 돌아간다 진짜. 재밌는 거 뭐 쓰는 것 같아. 음. 아 총 차이가 나네. 오 뼈 끓는다. 지멍이 뼈 끓였다. 응. 어 뼈 끄다. 어어. 다시 옮기. 응. 공격한다. 채우가. 채우가. 응. 진금미 공격이다. 채우는 혼신을 다한다 지금. 응. 겁이 계속 흐르네. 왜. 망두가 이긴다. 망두가 이긴다. 망두가 이긴다. 계속. 나왔다 이제. 진금미가 나왔다. 쟤나. 잘 안 돼. ㅎㅎ. 녀석이 카메라를 좋아하네. ㅎㅎㅎㅎ 카메라 좀 잘 봤는데. 오케이. 어디다? 갑시다. 춥다. 네. 와.. 크다. 엄청 크다. 와 크다. 와 크다. 저기 창계라 전설의 창계라 딱 갈라쿠르 때 딱 이 나타나나 내가 바로 밀고 여기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 더 가봅다 더 간다 더 가면 안되는기라 면맹이 참다붙이 없지요? 깊어 깊어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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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 정도 되면 희열이 좋은기라 희열이 너무 커서 그렇지 희열이 5cm 가까이 되겠다 악마 참기다보라 함도 없시다 재미있게 한번 잡아보여 준비를 해갖고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추운데 날이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참기실이죠 멋지게 한번 찍읍시다 오늘 멋있는 것 고맙다 작은 생물이라도 깊이 관찰하면 참 멋지다 정말 아름다운 코리아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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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